전남나주시가 어린이 가방 안전커버를 지원했습니다. 전남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신학기를 맞은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가방 안전커버 1300개를 나주교육지원청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어린이 가방 안전커버는 운전자 시여 확보가 어려운 밤이나 빗길에 보행 중인 어린이를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형광색 가방커버로 제작됐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